가자 게임과 마디베스 설명충이다 아 설명충은 이 노래로 정화를 해야겠어 여러분 지루하죠? 설명충 때문에 지루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듣겠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됐다 설명충이 이제 끝났어요 자 유니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탄 레베투 고스 레베투 아주 매움의 운이 개쩌는군 어쩌면 이렇게 운이 이렇게 얘는 뭐냐 나는 왜 이러는거지 나한테는 왜 이런 쓰레기밖에 안주는걸까요 신이시여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쓰레기 같은걸 주다니 괜찮아 한마디 더 나오면 돼 아휴 허리야 야 고스 또 레베투다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쓰레기밖에 안 나오네 왜 이딴거밖에 안 나오는거야 아 이렇게 쓰레기밖에 안 나오다니 뭐 이건 뭐가 잘못된거지 이건 이거 깨기 힘들지 그럼 쉽겠니? 와 이거 좀 힘든데 와우 그래도 플러스삼 드디어 나왔네 아우 터진다는 소리하면 블랙 줄거야 이제 다행히 플러스삼이 있어서 빨리 죽이긴 죽이는데 앞에 있어가지고 너 안 터지면 보자라고 했지? 알겠어 와우 진짜 쓰레기밖에 안 나오네 오늘 뭔일이냐 이거 강화 안질러보고 깰수도 있나? 유닛 모아서? 그래 굳이 강화시킬 필요는 없잖아 그래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하 굳이 그럴 필요는 음 근데 데미지가 확연히 차이가 나네 특히 확실히 데미지가 차이가 나는군 확실히 데미지 차이가 나긴 나네 아 맞다 아 맞다 보너스 쿠폰이지 이번엔 일단 지르지 말고 일단 유닛이나 모아야겠다 그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깨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뮤타리라 뮤타리라 뮤타리는 앞에서 스플레스를 때려줘야지 이번엔 그냥 강화 말고 일단은 얘는 뭐냐? 파란색 야 얘 봐 와 쩌는데? 넌 그냥 사형이야 그냥 운이 좋아서 넌 그냥 운이 좋아서 넌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 그냥 운이 좋아서 넌 사형이야 그냥 나쁜 의도는 없고 그냥 너는 운이 좋아서 사형이야 아 진짜 데미지가 썩었다 가면 갈수록 힘드네 난 뮤타리 스플레스를 때려줘서 다행이지 아우 이거 일단은 돈마와서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뭐 이거 이런 쓰레기밖에 안 나와 이거 세상에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리가 아이고 세상에 강화는 아직이야 있어 봐야돼 아이고 죽겠는데 사람이야? 쓰읍 안 죽어 안 죽어 왜 안 죽어 왜 안 죽어 어머나 이러다 나 죽겠어요 잠깐만요 양노님 안녕하세요 누구만 맥스에 강화해 성공했다 이런 미친 저놈이 성공을 하다니 넌 최소 사형이다 오늘 아이즈스타님 안녕하세요 야 이거 죽는거 아냐 유닛 쌓여서 이게 안되는데 이러면 알았소 너라도 믿어야겠다 나 스톰이라도 써서 안죽게 해야돼 일어나 죽어 너라도 성공해라 그렇지 잘했어 자 일단은 나머지도 보수 동안 있죠 이거 아까전에 성공을 못해가지고 나 한마리는 성공했어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돼 한마리는 어떻게 어쩔 수 없어 지금 상황이 안좋아서 워낙 상황이 안좋다보니까 지금 일단 이정도 됐고 이정도로 해놓자 일단 물량감으로 가보자 왜냐면 이런 쓰레기밖에 안나오는거지 우와 쟤 파랑 왜저래 오늘 야 파랑 보슈 파랑이가 드디어 오늘 뭘 제대로 처먹었나보군 야 파랑 왜저래지 야 파랑 오늘 이상하다 뭘 잘못먹었나 내 운을 먹은거야 그렇구나 나 위태우면 이렇게 안하거든 그래 정말 위태위태하군 지금 위태해서 죽겠다 뭐 보태준거 있냐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일단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더를 해보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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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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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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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큰일났네 이거 잡아봐야되는데 계속 안 터져야되는데 아 진짜 큰일났네 토리넥님 안녕하세요 다행이야 얘들라도 플러스 사야죠 지금 아 아 이제야 좀 살거 같네 그냥 한마리씩 계속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피련이냐면 안녕하세요 그냥 한마리씩 하면 좀 살아날거야 아 좋아좋아좋아 큐 좋았어 한마리씩 계속하자 근데 죽을거 같은데 이거 매우 불길한 기분이야 매우 불길한데 매우 불길하다 빨리 처치해라 빨리 들어가서 강화해 오오오화어엌 다 성공이라네 개쫄는군 이와동의 공 이제 171cm였으님 안녕하세요 이제 지우.. 제발 그래 이럴줄 알았어 내 이럴줄 알았지 이게 무슨 게임인데 아이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야레야레 이럴줄 알았지 야레야레 야야 이럴줄 알았다 하휴 뭐 이러지 내가 늘 이러지 뭐야 또 누가 성공한거야 미쳤어? 이거 아니 이 상황에서 볼MP 올리는거 나오면 어떡하냐 단계 너라도 좀 성공해라 이 상황에서는 너라도 믿어야해 그렇지 넌 데미지가 쎄니까 아니야 얘도 은근히 데미지가 쎄니까 어? 마우스가 안먹어 팔용님 안녕하세요? 순간 마우스가 안먹네 왜 이러지? 이야아아아 나도 개쩔어 주는구만 아아아아 진짜 큰일이네 유닛이 점점 쌓여 어떡하냐 제발 제발 우리 있던거 밖에 안 나와 하나 꺼져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살았다아 살았어 살았어 지금이라도 살았 수 있어 하아 제발 내가 이럴줄 알았지 이게 개인강화 대패스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개인강화 대패스 역시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개인강화 대패스 보스부터 해야겠다 승 hay 승 매줘 라인이니 안녕히 계세요 비오미 남자리니님 안녕하세요 승 아하하하 이거 죽는건가 죽겠지 아무 죽고말고 유니즈 점점 쌓이는군 한마디라도 줄여라 리부가 안죽어 아아악 비둘기티니님 시발 메뉴니언니 안녕하세요 애들이 쌓인다 매우 신나네 아이고 좋아라 어짜 유니즈 쌓이잖아 어머 이게 뭐야 하하 이야 시발 아아악 아아악 서버스콜피오님 안녕하세요 귀요미 남자님 별 분산 5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64번째 펭클럽 감사합니다 렉 걸리면 나갔다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진짜 짜증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걸까 인간이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가자 시아루 미니 안녕하세요 가자 마우스 말 제대로 들어라 아니 너 오늘 뿌개 버릴 거야 터진다란 말하면 진짜 블랙 준다 이번에 터진다 터진다 이만 하지 마세요 진짜 재수 없네 갑자기 아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났네요 진짜 이거 하면서 진짜 이거 하면서 음 반드시 성공해라 그래 이런 말이 좋지 꼭 성공해야지 깨야지 안 그래요 근데 이거 하는 모습 더이상 보고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그렇잖아 좋아 좋았어 운이 좋아 운이 좋다는 말을 해야 운이 잘되요 여러분 역시 이래야 개강디는 안 그래요 개강디는 역시 이래야지 그리고 남자답게 둘 다 지른다 어 씨부랄 큰일날 뻔했네 큰일날 뻔했네 이거 만약에 둘 다 터졌으면 매우 재밌었을텐데 아 아깝다 나 일부러 둘 다 터질려고 했는데 아유 시청자 웃기려다가 망했네 아유 웃기려다가 못 웃겼네 미안하다 그냥 플러스 4만 다 업그레이드 할까나 아 얘네들 업그레이드면 좀 괜찮은 업그레이드긴 한데 팔이 지르는 것보다 낫잖아 바로 지른다 이제 하나 뽑을때마다 될 때까지 해야지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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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크도 왜 이러냐 축하 축하라 음 축하한다구요 축하는 또 누구지 마침 블랙리스트를 주고싶게 만드는군 자 일단은 이정도면 뭐 마린 많이 한마리로 가나가니까 공석이 빨라서 어 근데 들어온 애가 나왔네 앞에서 때려줘야지 그래야 마린이 한마리에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 바로 다 주겠죠 바로 강화를 지르겠습니다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르바이트 아유 정말 기분이 좋네 난 개인 강화 대표 탈다 보다 왜 이렇게 음 너무 기분이 좋은거 있죠? 어우 매우 기분이 좋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액션농군이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거지? 매우 기분이 좋군 어우 매우 기분이 좋군 뭘 보노보노님 안녕하세요? 아 이정도면 좀 뻗길 수 있겠다 근데 뮤탈리스가 때리긴 때리는데 한방에 다 못뜩이네 애들을 플러스 4로 바꿔야되는데 그래야 저거 어느정도 뻗이는데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노잼 이러시면 안되죠 놈은 또 뭐해요 깨지말라는건가? 레이저탄인걸 하필인걸 뭐 보조딜은 해주겠지 아 노잼 얘까지 다 오면 일단 강화는 지르스트인가? 좋았어 휴 난 이정도면은 뭐야 이거 여긴 또 무슨인입니까? 잠깐만 이분이 이렇게 가지고 깰수도 있겠다 야 야 이 인간 마지막 스티지 가겠는데? 마지막 스티지 가겠어 저사람 다라면 마지막 스티지 가겠는데요? 다라면 마지막 스티지 갈 수 있어 저사람 뭐냐 왜 성공이냐 이건 깨졌지 역시 폭탄세계윤님 안녕하세요 겨우는 오늘 깨겠어? 폭탄세계윤님 지나버린 과거님 안녕하세요 강화를 지를까말까 매우 고민이 되네 아 어디 보자 일단 기도부터 드리자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을 위해 방송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개인화가 돼서 배파됐는데 제발 한판이라도 깨게 해 주십시오 왜 못깨게 해 주시는 겁니까 이거하고 더이상 못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울만PT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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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온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애들이 안죽어 제작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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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 제작자